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단촐하네! 오늘 겨울 너무 춥다! 야, H.O.T 뭐니? 멋있다! 뭐야? 이거 굉장히 깨냈어! 사랑스러워 챌린지 역주행하잖아! 이게 경신! 경신이 대박이고! 형,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났어! 야,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재발매를 해가지고! 재발매를 해가지고! 야, 지금 일본하고 가! 태국을 이럴 때 가! 불러주는 데 없어도 가! 가서 공항 내려서부터 이걸 하라고! 공항 내리면서부터! 내리면서부터! 이거 만약에 석진이 형이 있으면 일본 진출했다! 당연하지! 지효 씨! 지효 또 신세계야! 몰랐지! 어, 나 몰랐어! 너는 내년쯤 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돌고 돌아서! 저 젊은이라서 요즘에 따라해야 돼요!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태국! 태국! 저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게스트분들이 있는데요!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아, 오늘 또! 아, 있어요 게스트가? 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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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 후진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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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반응 천재! 우리 발음 천재 왔다! 발음 천재! 내 친구! 아니! 발음 천재 왔다! 나단! 예, 진짜 잘 놀아! 예, 진짜 잘 놀아! 아니! 술자리의 유재성! 돈 쓸 때는 만수르!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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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저기! 아, 지루 잘 있었나? 아, 예! 잘했었습니다! 더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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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같은 팀 걸 훔쳐! 저쪽 걸 훔쳐야지! 어? 그래도 너 어떻게 같은 팀 걸 훔치니? 저쪽 걸 훔쳐야지! 어? 아, 여기 오니까 좀 말을 좋히면 돼가지고 조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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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오늘은 말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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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 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웃겨! 자, 오늘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옆전을 가지고 밖을 돌아다닐 예정인데요 옆전이요? 네, 팀은 미리 정했습니다 일단 유재석 씨, 하하 씨, 홍진호 씨, 김동현 씨가 한 팀이고요 오! 팀 예순이다! 송진호 씨, 송진호 씨, 양세차 씨, 조나단 씨가 오! 나단! 나단! 나단 이리 와! 나단! 나단 이리 와! 오! 나단! 나단! 나단이 좋아하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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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피곤하지, 솔직히? 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단아! 솔직하게 누가 좀 부담스러워서 옆에 있는 거 같은데? 옆에 있는 거 같은데? 무서워해, 무서워해 좋아하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이거 자꾸 축구팀 참가 눌러놓고서 안 나와서 놓죠, 놓죠 그렇지?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그래서 나단이가 그러네 날씨 좀 추워지면 안 나와, 비 오면 안 나와 나단이 지금 막 앰버서더 이런 걸로 손흥민 선수 만나고 이래요 미혜이 형, 여기까지 축구를 부르잖아요 야, 얘가 프리미어 가서 하는데 너하고 지금 조기축구할 때냐, 지금 근데 축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하진 않던데요 아휴! 우물 빠지면 아닌데 어, 잘하시던데 형 자리를 내가 다 먹었어, 그리고 형한테 안 나오는 거야 형은 직접 돈 내고 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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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부면서 갔어 형을 부면서 갔어 근데 지금 축구 티켓이 없어가지고 빨리 이강인 선수 게임을 티켓을 거였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있어요 자, 자 자 야 빨리 생기려봐 야 왜? 무슨 상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전은 최저 10개, 최대 30개가 지금 되고요 30개 많다 그래서 승리팀부터 한 명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패배팀이 선택하시고 번갈아가면서 가시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가위바위보 해야겠네 가위바위보 씨 자, 들어가 가위바위보 들어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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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겼네 내가 두 번째 나 두 번째 사또? 사또랄까? 사또? 사또 아니면 노비 형, 노비 안 좋죠 사또 옆전이 적잖아요, 옆전이 무조건 사또 이상 해야지 돈 많이 주나 사또 세자 근데 형 너무 뻔해 세자를 그렇지, 세자가 너무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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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극과 극은 이제 좀 약간 안 하게 되는 거지 세자하고 거지 형, 형 거짓 해봐 적서를 많이 받으니까 돈이 많을 수 있다 근데 거지 오늘 한파인데 아, 몸을 사려 형 그래, 형 형 동사 한번 돌려봐 오케이, 거지 나 봐라 형 깜짝 놀란다 왜냐면 석사명이 없으니까 거지는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 패배 쪽 저요 난 뭐하지? 너 세자 해봐 세자? 네가 세자 하면 웃기긴 하겠다 그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세자 해 그래, 나 세자 나지 세자 들어가니까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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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너는 노비 아니냐, 노비? 아니, 나는 딱 정했어요 형, 형 사또 잘 어울린다 나 외국인 사신 나 외국 사신? 야, 지금 나단이 있는데 나단이 가고 싶대 나단이 외국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광주야 광주 오케이, 나 외국 사신 돈 많을 거 같아 아, 씨, 너무 뻔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안 꺾을 수 있어 그렇지, 돈이 많을 거 같긴 해, 진짜 나의,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국종이면 추노, 추노 형은 추노야 형은 추노다, 추노, 추노 올린다 추노 올린다 아니면 너 후궁 후궁 좋다, 형 후궁은 어디야? 야, 내가 고제했는데 너 후궁 해 야, 후궁 해 야, 후궁 해 야, 후궁 해 그래, 해 한번 해줘요 네가 후궁 해야지 누가 해? 내가 고제했잖아 한번 해줘요, 형 야, 멋있다 오케이, 후궁 오케이, 좋아 추노야, 후궁? 하하 노비를 어렸을 때 했었기 때문에 저 유생 외대 또 학생이고 추노, 오케이 아니, 추노 돈 별로 안 줄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신분 선택이 완료되었고요 네 각자 신분에 맞는 엽전 주머니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우리가 승리팀인데 밑에 서명했어 아, 씨 오, 진짜 많은데? 오? 괜찮은데? 한 열, 몇 개 되는 거 같은데? 열 두 개? 열, 열 두 개? 어 어, 이게 뭔가요? 이게 뭐가 있나요? 어?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왕에게 바칠 맛이 뭐야? 맛을 아, 왕에게 바칠 맛을 아, 왕에게 바칠 맛을 최소가 열 개를 하지 대박이야 와, 이거 돈 엄청 많아 구걸의 신경 어? 왕에게 바칠 맛좀 음식을 보여요? 이야, 이거 참 세자의 대학 네, 이거 아... 오우 상당한데? 어우, 너무 상당한데 어떡해? 예술이 있네, 지금 챙겨온 사양 돈을 엽전으로 바꿔쓰거라 환율이 너무 많네 Muh... 하하... gotitz 쪽인 줄 알았는데 block homem 가 карт 너 진짜 옷 잘 어울린다. 저 여유 있어요. 이게 추노야? 아니요. 노비야? 그래 나 노비하고 싶었어 원래. 귀엽다 노비 너무. 야 뭐야 유생이야? 그러합니다. 뭐야 세자야? 어허 이 거지가 어디서. 갖고 오너라. 바나나 먹겠소. 야 저건 뭐 어디서. 저런 자식들이 저거 나라 팔아먹어요? 저런 자식들이. 야 이거 약간 매국노상이네. 어? 상이 그죠? 만주볼판에서 본 거 아니야? 외고사님 외고사님. 약간 매국노상이야 매국노상. 너무 어우 너무 아무섭다. 거지야. 아니 거지하라니. 저 여유 있어요. 짠컬 그러지? 야 뭐하는 거야. 저 여유 있는데 제가 프리하게 다니는 거지. 아 저 스타벅 가서 커피 먹고 그래요. 아니 니가 오빠 거지니까 지금. 아 왔다 뚜노 형. 너 왜 뭐 있어? 뭐 있어요? 왜 가발 안 써? 야 왜 가발 안 써? 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 노비 잡을 수 있겠어? 이거는 진짜 완전. 왜요? 이거 왜 노비가. 초특권 배우들만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노비가 이거 가발도 안 쓰고 너무 성의가 없는데. 아 이거 뭐야.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고 해? 추노 가발 있어야지. 장혁 가발. 그렇지. 야 다 알려줄게. 응. 어 형 멋있다. 그렇지. 어 야 형. 야 홀났다. 형 그렇게 길러? 야 확실하다. 야 이렇게 하고 카드 쳐. 야 완전 누릉불이야 지금. 형 둘 다 딱 있다. 야 대박이다 형. 야 근데 나보다 신분이 높아. 나하고 똑같은 거. 잘 흐른다면서 왜. 멋지잖아 멋지잖아. 오늘 음식 세트를 정할 텐데요. 승리팀 부터 뽑는 걸로 할게요. 자 승리팀 뽑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뽑으시오. 자 좋은 거 뽑아오세요. 이게 뭐야. 야 씨 너무 어려운데. 수라상에 올릴 음식은 단과 같다. 하돈겜. 빈자병. 도저장. 후계. 청쇄병. 다수저라. 이게 뭐야. 야 씨 너무 어려운데. 네 팀으로 다닐 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야 너희 관심 없냐. 우리 가야 돼요. 우리 가야 돼요. 대충 가야지 대표로. 저희는 이제 알아요. 저희 역사 보물 해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요 들어보면. 하돈겜은 영양경인가. 이게 뭐죠. 이거 알겠다. 이거 알겠다. 이거 전병. 이거 전병 느낌 나고. 하돈겜은 양경 느낌 나. 아니 종이 하라고. 아 뒤에 다 들리잖아. 안 들려 안 들려. 관심 없어. 이걸로 가 이거 다 얘기해서. 이거 이게 포계. 딱 봐봐요. 아니 말하지 말라고. 누가 말하지 말라고. 우리 우리가 먼저 해야 되네. 근데 이거. 이거 이게 삼계통이고. 삼계통이고. 아니 말하지 말라고. 아니 말하지 말라고. 아니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지금 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냥 둘러도. 우리가 먼저 했을 때 그러는데. 정말. 아 빨리빨리 합시다. 아 지가. 빨리 빨리 하자. 빨리 좀 합시다. 뭐 하는 것이냐. 자 골랐어 골랐어. 아 그러면 이 팀은 우리 걸 다 봤네. 봤죠. 형. 이게 포짜가 무슨 포짜지? 포를 뜬다는 건가? 포계면 개, 개 포. 닭게짜, 닭게짜인가 이거? 닭게짜가? 이게 회사인데. 이게 무기가 가수잖아. 이거 너무 어렵다. 미스트에 있는 음식이 감이 안 잡힌다면 음식에 대한 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팀 내에서 한 분씩 제작진에게 오셔서 내고 싶은 만큼 엽전을 낸 뒤에 엽전이 세 개 이하가 모이면 학급 힌트가 나가고요. 네 개 이상이 모이면 고급 힌트가 나갑니다. 그럼 네 명이니까 딱 하나씩 하면 되네. 하나씩 하면 되네. 신분 딱 봐도 형이 높잖아. 형이 한 번에 쏠쏠쏠쏠. 야 그건 아니지. 왜냐면 나한테 환율이 장난 아니었어. 그래도 우리 신분. 그래도 봐. 어디 있어. 우리 막 쌍그제 하고 쌍그제. 그럼 하나씩 해. 가볍게 해서 그러면 한 명이 두 개 내고. 형이 여기서 하나씩 내면 되잖아. 근데 내일 또는 있어요? 그렇지. 아 당연하지. 내일 또는 있어요? 이거 시작인데 기본적으로 가요. 무조건 내요. 기본적으로 가야지. 아 야 진짜 안 내면 양아치지. 야 뭘 그걸 보려고 그래. 믿을 수가 있어. 박수 내요? 아 좀 내자. 이기고. 아니 형 근데 내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난 냈어. 난 냈어. 확실하게 내면 돼. 네. 저기다 그냥 넣어? 우리 힌트 없고 얻어야 되고 좋은 거 얻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진짜로? 막 쨍그라스도 들려야 돼? 많이 없어가지고. 장난질하면 너. 너 오늘 저 미래소년 코난에 포비 닮은 거 알아? 네. 야 네 개면 일단 우리 스타트니까. 스타트는 우리가 하나씩 내는 거 어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거 처음 것만 하면. 힌트만 좀 갖자. 하나씩. 아 나 몇 개 없는데도 진짜. 근데 이건 누군지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냥 총 개수만 알려줘. 총 개수? 알지 안 내면 존구 오빠한테. 안 내면 안 내면. 이거 대용 상관아. 하나는 내야 돼? 알았어. 하나 정도 내야 되잖아. 이거는 진짜. 하나 정도는. 안 냈어? 안 냈어요? 이제 받으실 힌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이게 힌트 없으면 절대 모르는 거야. 몰라 몰라. 못 맞춰. 아 무조건 내야지. 이겨야지. 보인 개수. 제발 부러져라. 엽전. 하나. 야이씨. 하나. 야이씨. 와 진짜. 아 잠깐만 타임. 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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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냈어? 형 안 냈어? 나 진짜 냈어. 진짜. 형. 나 하나 냈어. 나 하나 냈네. 형 안 될까 봐 그렇지. 난 무조건 내지. 믿을 수가 있어. 박스 내요? 아니요. 근데 내면 되는데 왜 그래요? 난 냈어. 야 이것들 그지의 간을 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아유 이거 확. 야 근데. 진호가 냈네 진호가. 나만 냈어. 진호가 냈어. 나 하나 야. 이렇게 하면 나도 진짜 안 해. 나 이제 안 해. 아 돌려주세요 돌려줘. 나 안 해. 아니 진짜 안 해. 나 이것들 진짜. 아니 돌려줘 돌려줘. 야 거짓말 냈어 거짓말. 환불. 아니 거짓말 냈다니까. 환불 안 돼 환불. 그래서. 이쪽 팀 화급 힌트 나갈 거고요. 김종국 씨 팀도 발표 드릴 텐데요. 김종국 씨 팀에 모인 엽전은요. 네. 총 3개입니다. 총 3개입니다. 진심. 와 진짜. 형 형이 안 냈잖아요. 대박이다. 형이 안 냈잖아요. 너 안 냈지. 난 냈어요. 형 난 달라요 오늘 달라요. 난 냈어요. 최찬이라고. 나단인데. 형이 냈다면 누나 내는 얘예요. 난 너 팰 거야. 느끼셨죠. 제가 종전 느끼셨죠. 너. 느끼셨는데. 형은 진짜 판다. 하나 정도 내야지도 않아. 이거는 진짜 하나 정도는. 하나는. 하나는. 너 목요일날 너 형. 진짜로 다 걸고. 난 무조건. 안 냈을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무조건. 양 팀 다 핫급 힌트고요. 원하는 메뉴 정하셔서 힌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먼저 해요. 아 진짜. 나 안 냈 사람 빠져. 나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형 빠지세요. 너희들 나와봐. 진짜 양심적으로 안 냈 사람 빠져. 그중에 내가 또 있어 진짜로. 진짜. 나만 내 거로. 난 대한민국 지하 친구 나라는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고. 빨리 힌트 얻겠다. 농 선수. 자. 무섭다. 이거 봐. 이거 봐. 블루? 어? 이게 뭐야. 어? 너무 쉽다. 그거네. 제가 조선 씨의 전문이에요. 제가 노비대바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뭔데? 어? 뭐? 어 맞네. 궁금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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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수라상이야. 이틀은 궁금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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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금방 많이 먹었어. 이거 형 쫀득한 거면 떡국 같은 거 아니야? 이곳이 들어가는. 그니까. 그러니까 쫀득한 떡. 그러니까 떡국 아니야. 근데 술 먹기 떡국. 근데 오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국물도 있고. 좀 끈적한 국물이. 어? 순대 아니야? 순대가 쫀득하다고? 순대국. 야 순대국. 순대가 좋은 줄이다. 어. 나쁘지 않아. 좋은 줄이야. 순대국? 아니요 돼지국밥. 아 그것도 맞지. 쫀득이잖아. 쫀득하지. 대장대장할 수 없고요. 대장대장. 대장대장. 그렇죠. 망원시장 가면 돼서. 걸어가면 되는데. 망원시장에서 가깝잖아. 바로 갈까요 그러면? 걸어갈까? 걸어가요. 왜 돈 아껴야지 지금. 너네들 돈 내겠냐?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저희. 이리 와봐 너들 이리 와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참고로 식사도 다 이 돈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희 여기. 지금 지금 서울시에 엽전 우리가 써도 된다고 지금 공문이 간 상태예요? 아니 지금 그냥 써도 돼요? 일단 거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갑시다. 일단. 아 그리고 너 왜 자꾸. 이거 야외만 나오면 국밥을 먹자고 자꾸 그래. 국밥 뭐야. 우리 먼저 물어. 아니 근데 너는 왜 그래. 아니 너는 왜 불러는 거야. 아니 이거부터 하고 해야지. 먹는데. 이리 와 일단. 지금 지금. 망원시장 여기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망원시장. 주변 사람 불러도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누굴 불러. 이게 앞에 재준이 살거든. 뭐든 하려면. 따뜻한 차 타고. 따뜻한 밥 먹고 시작하면 어때. 그래 맞아. 차라리 한 명이 불러가지고. 야 야. 야 너 나랑 다녀. 내가 내 주변에 여기 있는 애 내가 불러갖고. 같이 다녀야죠 이거. 팀플레이 팀플레이. 아니 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불러준다든지. 야 야 진짜. 아니 그리고 이. 너 혼자 외국사신 이거. 이거 외국사신. 아니 도와주지 그냥 다 그냥. 디디야. 빨리 빨리. 내가 대한민국 내가 좋아해갖고 도와준다든지. 왜 그러는겨. 너네 아까 그거 하나씩도 안 냈잖아. 아 진짜야. 안 냈어. 나 혼자 냈어. 나 혼자 냈어. 저 뭐 있어요. 나 내 슈. 나 진짜 영리 잘한다. 나 안 냈잖아.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아깝거나 그냥. 그냥 있고. 오케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앞이 중요하지. 우리 문제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야 저거 뭐야. 우리 일단. 아니 저거지들은 뭐야. 거지? 거지란다. 거지 세 장인데. 어 나달이. 나달이 불쌍해. 여기. 여기 쳐다보는 거 봐봐. 가자. 나달아. 가자. 나달아 인마. 가자. 가자. 저쪽 건너서 텍스타베트 가자. 따라와. 망원 씨는 어디야 여기. 바로 직진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걸어가야지. 아 그냥 걸어가. 형 형 건너 건너. 일루 가야 돼 일루. 왜요. 어디 가. 건너라고 건너라면. 야 너 여기 뭐 알아. 아 우리 일단 탄압이 넘어온데. 나와바랴 아뇨. 탄압이 넘어온데 우리. 야 내 구역 아뇨 내 구역. 야 나와바랴. 아직 일본 사람이 어디. 어디 사시는.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발목. 아니 왜. 발목. 이제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돼. 10분. 어디를 가냐고 너. 아니 지금 망원 시장 하는 거 아뇨. 망원 시장 알고 가냐고. 가지 내가 마포구 뭐 안 가는데. 10분만 걸으면 마포. 내가 저기 홍보대사 아뇨 마포구. 네가 뭐 홍보대사야. 아 연장했어 이번에. 아 그래야 돼서. 형 그리고. 시장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꽈배기 같은 거 호텔 그런 거. 그거 입구에. 그거 입구. 야 잠깐 놀이 와봐.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놀이들 가가지고 포개가 뭔지. 그거 우리가 뭔지 그거를 알아야지. 알죠. 그럼 어디 갔어. 여기 여기. 그래. 음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단 말이야. 이게 포가 무슨 포짜냐. 타동갱은 영양제는. 닭게자 닭게자인가 이거. 탁 이뻐요. 형. 느낌이 왔는데. 뭔데. 걔는 닭게자 맞아요. 닭게자 맞지. 그럼 앞에 포거에 불화 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통닭이다. 즉과 통닭. 그럼 앞에 포거에 불화 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통닭이다. 즉과 통닭. 어? 즉과 통닭 같아. 아 형 그거 너무 일단 한 것인데. 야 여기. 지금 누룽지 통닭 지나갔나. 브라만. 브라만 보면. 야 가서 어린생들한테. 다 왔어. 다 왔어. 어? 어 여기 입구 입구. 이제 마흔시장 느낌 오는데. 어 호떡. 안녕하세요. 호떡. 잘 못 잘하면 우리 장모님 마주칠 수 있어. 아 진짜? 맨날 이 시간에 장보고 오시니까. 지금 장보고 계세요? 야 굿밥 굿밥 먹을 사람. 저 굿. 아 굿밥. 진짜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아. 순댓국. 안녕하세요 이모. 이모님. 여기 순댓국 얼마예요? 어 굿밥 먹으면 좋다. 아 순댓국 안 하고. 안 해? 아 여기인가 굿밥집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리스도 안 돼요 이거. 오 굿밥 먹으면 좋다. 야. 아 맛있겠다. 어우 좋다. 안 되는데. 아 고구마야 호떡국. 호떡국.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순댓국 얼마야 여기?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 진짜. 어. 어. 5개 2천 원인데. 5개 2천 원인데. 노란색. 5개 2천 원인데. 노란색. 노란색. 포개. 포개. 형. 노란색. 어 뭐? 노란색. 포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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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포개 아니지. 네? 포개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5개 2천 원이니까 엽전 하나 주셔야 돼요. 아니 아니. 네가 제일 먼저 집었어요. 야 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아니 니가 제일 먼저 집었어요. 아니. 사장님 빵을 누가 제일 먼저 집었어요? 그런 상관없지. 아니 내가 줬지. 응. 누가 누구 제일 먼저 줬어요? 하하. 아니 나 몰라. 아니 니가 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나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고구마 빼. 고구마 빼. 안 안 해. 가위바위보. 잠깐만. 안 내면 된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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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봐도 되죠? 하나 더. 그럼 내가 먹을게. 야. 이게 안에 고구마가 들어갖고 맛있네. 맛있네. 이거 맛있네. 오 시원짜리 빵도 맛있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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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주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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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시는 성인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형인아. 야 이거 뭐 하나 먹었어. 하나 주셔야 돼요. 다 먹으면 타임. 타임. 야 이거 뭐 먹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손으로 진짜. 여기가 다 던기네. 몸이 반응이 넘게 나와서. 형이랑 먹었어. 네 개 받아와서 한 네. 거절할 수가 없어. 네 개 받아와. 받아와. 아니 거절할 수가 없는데. 네 개 받아와. 나한테 거의 비밀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개 더 주세요. 네 개 더 주세요. 네. 형은 내 거야. 들어주려고 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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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을 뚫려. 아! 저기 돈 줘봐. 돈 줘봐. 네 개 맞죠? 하나 주세요. 네. 네.